오늘 강원이 제주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는데 양민혁 선수가 23분, 65분 두 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 양민혁 선수가 해트 트릭을 할 뻔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양민혁 선수가 오늘 경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양민혁 선수가 놀라운 점은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 자체가 정말 가볍고 당연하다는 듯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 득점이 정말 멋져요 양민혁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올 때 코너킥을 짧게 올려줬어요 이제 가운데 지역에 선수들이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가운데에 몰아세우고 짧게 코너킥을 처리했죠 그 다음에 양민혁 선수가 가장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로 패스를 넘겨줬을 때 가운데 있는 선수가 양민혁 선수가 슈팅을 하라고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 양민혁 선수를 기본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패스가 들어갔을 때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약간 흘려요 볼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양민혁 선수의 슈팅을 유도한 거죠 첫 번째로는 안쪽으로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첫 번째 그리고 중앙지역에서 한 명의 선수가 먼저 달려드니까 수비가 뒤로 물러났다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이 공간으로 막 뛰어나와요 뛰어나왔는데 앞쪽에 있었던 선수가 그냥 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수비가 바보가 된 거죠 뒤에 있었다가 앞쪽으로 막 달려나왔는데 슈팅을 하는 선수는 양민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심지어 아주 슈팅을 잘 맞추면서 득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득점이 일단 전술적으로도 참 좋았지만 양민혁 선수가 터치를 한 것도 아니고 원터치로 슈팅을 해요 근데 이 원터치 슈팅이 정말 예술적으로 감겨 들어갑니다 그냥 패스를 받아서 원터치로 이게 터치를 하는 순간 아무래도 템포도 늦어지고 이제 터치를 하는 순간 수비가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양민혁 선수가 여기서 터치를 하지도 않고 원터치로 때린다 뭐 손흥민 선수와 같은 물론 뭐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아주 멋진 그리고 이 슈팅 자체가 골대를 약간 이제 벗어나는 듯 하다가 들어갔어요 감겨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키퍼도 반응을 못하는 아주 멋있는 슈팅이 나왔다 그리고 이 장면도 있었지만 두 번째 골 나올 때 이때도 양민혁 선수가 아주 가볍게 득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강원의 전술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거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선수가 수비수들을 끌고 나가고 뒤에 있었던 선수가 또 뛰어들어가면서 두 번째 수비수를 또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뒤쪽에 빠져있다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생기죠 요게 이제 또 윤정환 감독의 움직임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면 보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뛰니까 가장 이제 왼쪽에 있었던 수비수가 끌려나가고 두 번째 뒤에 있는 선수가 또 뛰어나가니까 한 명의 선수가 또 달라붙고 그 순간 뒤에 있었던 양민혁 달라붙는 수비가 이제 앞에 없죠 모두 다 수비가 끌려나갔으니까 뒤쪽으로 침투 여기서 이제 양민혁에게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참 강원이 이번 시즌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참 좋고 여기서도 양민혁 선수가 참 놀라왔던 게 크로스가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침착하게 가볍게 그냥 맞추면서 넣어버립니다 이게 양민혁 선수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저런 장면에서 오히려 약간 힘이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보통 오히려 아무도 나에게 달라붙지 않고 그냥 볼이 넘어오는 상황에서 되게 힘이 들어가서 날려버리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양민혁 선수가 전혀 긴장하지 않고 가볍게 볼을 맞춰서 득점을 해버립니다 이런 장면 보면 양민혁 선수가 정말 잠재력 자체가 무궁무진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양민혁 선수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마 이제 그 윤정환 감독이 여러모로 양민혁 선수에게 뭔가 밀어주는 플레이들 많이 해요 양민혁 선수가 조금 더 앞쪽에 배치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앞쪽에서 확실하게 뒤에서 만들어간 다음에 양민혁에게 패스 양민혁이 볼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위치에서 뛰는 선수가 양민혁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보면 오늘 강원이 4대0으로 대량 득점을 할 때 슈팅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양민혁입니다 오늘 9번 공격수로 나왔던 코바체비치랑 같이 가장 슈팅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건 그만큼 양민혁 선수가 앞쪽에서 조금 더 많은 슈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윤정환 감독이 전술적인 틀을 짜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 양민혁 선수가 키패스 1등 2개로 물론 이제 2개를 기록한 선수들이 많지만 그리고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도 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양민혁 선수가 조금 더 플레이메이커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려와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요런 패스도 이제 주변에 있는 이상원이라던가 코바체비치라던가 공격수들과 비교해서 양민혁 선수가 확실히 패스의 수가 많아요 공격수들 중에서 그만큼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아서 배급하는 일연플레이도 참 많고요 이제 오늘 경기가 또 어떤 경기였냐면 양민혁 선수가 3달 연속 K리그 2달의 영플레이어에 선정이 됐죠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오늘 영플레이어상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양민혁 선수도 영플레이어상을 받는 날 아주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지금 양민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B클럽에서 영입 제한이 들어왔고 협상이 70%, 80% 진행됐다 요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3주 전에 기사고 지금 3주 정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적이 더 진전이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양민혁 선수의 에이전트인 김동한 위원님 김동한 위원님이 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런던에 지금 계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요게 이제 협상이 뭔가 마무리되는 요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양민혁 선수가 이런 모습을 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뭔가 몸상태도 올라오고 더 좋은 가치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갈 것 같더라 아주 지금 요 좋은 지금 상황이고 이런 양민혁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 자체가 어린 선수 같지 않게 굉장히 노련해요 이 장면도 양민혁 선수가 이게 지난번 득점 장면이거든요 뛰어들어갈 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이제 볼을 받는 순간 상대 수비가 달라붙어요 달라붙고 앞쪽에서도 수비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양민혁 선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 왼발을 바깥에 이제 집는 동작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 요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것처럼 페이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에게 달라붙던 수비수가 양민혁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약간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었던 수비수도 양민혁 선수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올 것 같은 이제 스텝을 밟으니까 살짝 이제 요 가운데로 좀 들어가요 이때 양민혁 선수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냥 속이는 동작이었고 그대로 볼을 살려서 측면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양민혁 선수가 참 요런 순간순간 장면에 대한 센스가 참 뛰어난 거죠 그래서 요 다음 장 보면 수비가 살짝 멈추고 앞쪽에 있던 선수도 약간 그냥 멈췄어요 안으로 접고 들어올까봐 그런데 양민혁 선수가 그대로 치고 나가면서 측면 지역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그대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스텝 하나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양민혁 선수가 이 어린 나이에 K리그에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자체가 참 대단하다 이 양민혁 선수가 이제는 그 프리미어리그 행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양민혁 선수가 유럽에 갔을 때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 어린 선수가 프로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저런 센스를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득점화하는 장면에서도 순간적인 이런 센스들 그리고 긴장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원터치로 가마 때리는 슈팅이나 발리 슈팅이 되게 멋있는 골들인데 편안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방향 전환할 때도 수비수를 한 순간에 쏠리게 만들고 역동작을 걸리게 한 다음에 풀어가는 모습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참 양민혁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유럽에 나가서 어디까지 통할지 이런 것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양민혁 선수가 하루빨리 유럽에서 좀 뛰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양민혁 선수가 아마도 이제는 국가대표팀에도 좀 선발이 될 만한 자원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K리그에서도 매경기다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요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기복이 있을 때도 있는데 번뜩일 때도 있지만 약간 안 번뜩일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어쨌든 양민혁 선수가 분명히 미래에는 우리의 아주 든든한 국가대표팀 선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짧게는 팀 K리그에서 이제 토트넘을 만나잖아요 토트넘을 만났을 때 이제 아무래도 그 경기가 양현준 선수가 셀틱으로 이적하기 바로 그 직전에도 양민혁 선수만큼 아주 관심을 많이 받았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토트넘과 만났을 때 다이어를 넘어뜨리는 그 드리블을 하면서 아주 우리가 어 이 선수 유럽에서도 통할 만한 선수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잖아요 아마 이번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에서도 양민혁 선수가 이제 뭐 밤더뱅과 로메로는 이제 경기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선수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메르송 로얄이나 벤데이비스나 이런 선수들과 이제 아마 매치업이 될 거라서 이런 선수들하고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유럽의 선수들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일단 기대가 많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양민혁 선수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행의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